오늘 구름 봐 구름이 진짜 멋잇일이고 가게 2라운드에 자동화 시스템이네 그린패스 까렐로도 이제 두 개씩 끌어야 되는 왜 그래? 장난치지마 뭐 어디 어디 가자고 이거 사달라고 이거 이거?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베이비 까무멜라구나 이거야 그러면? 그거 맞아? 그거야? 너 두어? 모르겠다 자 잡아봐 가 아따 아버지 클라스 뭐라 또 한 박스씩 사란다 이거 하면 돼 어차피 이거 뭐 이거 다 부자 이거 들어봐 이거 놓고 또 까렐로 안 들고 온 날 이런 무거운 거 사지 이거 이렇게 세우면 되네 되네 가자 외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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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그럼 이거 몇 번 스파게티라고 적힌 거 있다 이거 있네 어 이런 거 꼬뚜라 이런 거 이게 번호가 있지 1번은 완전 다른 거 세트 그 카펠리니 1번은 카펠리니 이 정도 하면 되는데 3번 자동차 모양이니? 바스타 근데 이거 진짜 맛이 없더라 응 빵게 맞긴 한데 니 안 먹잖아 이거 해줄거야 체리알이 들어가고 있네 콩기름하고 해바라기유하고 뭐 많은데 그냥 일반은 그냥 그래 이건 4.9 다 먹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럼 근데 이거는 저거 오늘은 조금 신선해 보이는 것 같은데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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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도가니 이따라 왜 그때 로이 임신했을 때도 자두 복숭아 먹고 싶었는데 계절 아닌데도 여긴 있었잖아 이거 맛있겠다 이 뾰족한 밥올 것 같아 이런 게 맛있어 엄마 이거 반 잘라 엄마 이거 반 잘라 부팔라 치즈는 없고 모짜렐라 치즈는 엄마 엄마 왜 안나나스 안 나뉘 joe 아나 나스인데 얘는 오렌지가 아니라 반 잘라 아나가스 이거 해지워 대라고 브로콜리도 싸다 브로콜리도 이거 세일하니까 엄마 하나 사야되겠다 이거는 안살 수가 없겠네 sichi 아로니, 도올려! 계산하고, 계산하고 줄게! 계산하고 줄게. 아로니 이사야 아로니, 아로니. 아로니, 아로니, 아로니. 아로니, 아로니, 아로니. 아 으 4 으 아빠 신발 샀는데 애들 핸드폰 생겼네 갑분 엄마! 초콜라 아또! 응 초콜라 아또! 이거 선물로 받았지? 아르마니! 아르마니에서 아론이한테 선물 줬지? 진짜 관광객이 없고 하면서 약간 옛날에 진짜 아웃렛 있잖아 거의 현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가격이 된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관광객 안하는 게 좋다면? 아니 그건 아닌데 관광객이 와야지 먹고 사는긴 하는데 아웃렛은 약간 좀 옛날로 돌아왔는데 완전 아웃렛 가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70% 이런 거 그리고 2월인데 아직도 세일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1월 말까지 원래 세일이 끝나는데 아직까지 세일을 한다는 자체가 물건이 진짜 많아 물건이 진짜 많고 할인율이 진짜 크고 아웃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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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시간이 더 지을지 많이 지을지 많이 지을지 그러니까 너무 열정 아웃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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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아웃렛 왜 굳었어? 아론님 왜 굳었어? 친해지길바래 나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큰일 내일 할까요? VAN 뭔가 최봐 mand lying 駆